네, All Day Grammar 형용사업부서 프랙티스 문제 21번째 문제에서 40번까지 또 풀어보겠습니다. 개념 다시 잡으셔야 돼요. 부족하면 제대로 공부해봅시다. 첫 번째 21번입니다. It's important than to peer and relax도 나왔죠. 형부사의 구별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 어피어입니다.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동사죠. 그래서 자동사 다음에 뒤에 보호가 필요한 거 알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확실하게 calm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노래 이런 얘기도 있죠. Keep calm and carry on. 영국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사람들한테 진정하시고 열심히 일하세요. 그럼 자신의 일만 열심히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할 때 Keep calm이었죠. Keep도 앞에 있는 어피어처럼, 스테이처럼 이런 자동사 뒤에 형용사를 필요로 했던 겁니다. Keep calm and carry on이었습니다. 22번. To reduce the amount of water needed to get down construction costs. 투부정사로 앞에 있는 문장은 물의 양을 줄이고 건설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Canals are made as narrow, 혹은 narrow as possible 나와있죠. 문장 동사 나왔고요. Make라는 동사 다음에 원래 있었던 목적은 Canals, 즉 운하입니다. 이 자리 다음에 형부사의 구별로 시험 문제 낸 건데요. 형부사의 구별에서 이 자리에 최대한 가능하게 좁은 이라는 형용사와 좁게입니다. 그러면 좁게 만들어졌다, 혹은 좁은 상태로 만들어졌다. 누가 좁았을까요? 당연히 운하가 좁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진짜 주어라고 볼 수 있는 Canals, 이 녀석은 원래 이 자리에 나와있었던 거죠. 원래는 목적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 최대한 좁은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narrow 이런 형용사로 골라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세계에 있는 운하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스웨즈도 있고, 파나마도 있잖아요. 그럼 운하 같은 것이 최대한 좁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면 넓으면 좋잖아요. 넓게 안 만들고 최대한 좁게 만들어야 건설비도 줄어들고 물도 좀 적게 쓸 수 있고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죠. 형용사로 narrow였습니다. 다음 23번. When your brother feels unsafe 혹은 unsafely. 형부사의 구별로 feed이라는 동사가 원래는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둘 다 되는 거죠. 무엇을 느끼는지 타동사일 수도 있지만 어떤 상태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자리에는 콤마로 여기서 끝났으니까 목적어 따위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unsafe가 되겠다. 그럼 이때는 자동사가 되면서 보호를 필요한 거니까 이걸 is 같은 비동사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the bore is unsafe. 아하 맞다. feel을 느끼니까 그런 불안전한 상태를 느끼게 됐을 때 그것은 당연히 sand를 모래를 차갖고 공격하는 애들의 얼굴에다가 던지게 된다. 이런 식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번은 또 다른 feel이라는 동사가 나왔죠. 여기 나와 있는 feel이라는 동사가 똑같아요. 여기 feel은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니까요. 목적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for them to feel 어떤 걸 느끼냐면 confident, 즉 자신감 있는 상태를 느끼는 게 맞겠죠? 그러면서 이 구조는 실제 문장 형태로 봤을 때 가주어 진주어 구조, 가 목적어 그리고 진 목적어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자신감 있게 느끼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런 행동을 하게 됐다.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앞에 있는 형용사 confident를 골라보는 게 맞다고 판단될 수 있죠. 25번으로 갈까요? 오랜만에 나왔다. impractical, impractically, is it may seem to you right now. 여기 s 보고 골라봐야죠. 누구 불러야 돼요? impractical. seem이라는 동사 우리에게 뭘 외치고 있죠? 나는 자동사다. 보호 내놔라. 오케이, 보호 줄게. 그 보호 impractical 갔다 가죠. 당장 너한테는 비실용적으로, 실용적이지 않게 impractical하게 보이지만 콤마 나오고 뒷문장 어떤 게 나오겠죠? 이 자리는 형용사가 앞에 나올 수 있는지 양보해 s 물어본 겁니다. 26번 가실까요? The kind of thinking makes people feel better about themselves. Keeps expectations high 혹은 highly. 이 high가 나오면 높은과 높게라는 뜻도 되지만 highly가 되면은 ly가 붙으면서 매우의 의미를 갖고 있었죠. 매우 expectation을 가졌을까? 혹은 높은 상태로 유지할까? 당연히 high로 골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keeps란 동사 앞에 있는 저 콤마죠. 그러면 얘랑 비슷하게 생긴 거 makes, keeps, increases, and 병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러한 종류의 사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좋게 느끼게 하고 그러다니까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지. 자신의 기대를 높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increase the likelihood. 좀 더 운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걸 계속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운도 좋고요. 그리고 또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자기 효능감도 높아. 나 잘할 것 같아. 그리고 또 기대치도 높은 거죠. 그러니까 실망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래도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하게 high와 highly였지만 문제가 또 병렬구조까지 같이 나와서 요즘 나오는 스타일대로 한 가지만 물어보지 않고 여러 가지까지 함께 물어본 구조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27번입니다. 형용사와 부사의 구별에서 또 단골로 출제되고 있는 find 나왔습니다. find라는 동사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받았을 때 이때는 발견하다가 아니라 생각하다는 뜻이었죠.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를 하고 생각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미 나오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자리는 형용사 자리가 되겠죠. 형용사로는 convenient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부정사가 to dunk the whole bag 이것을 훨씬 더 편안한 상태로 발견했다라고 하는 이 자리에 잇은 빈번하게 가짜 목적으로 많이 등장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는 또 다른 의도가 있었는데 찾아보셨나요? and 병렬로 뒤에 있는 tidy와 함께 이 자리는 같은 위상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tidy라는 것은 형용사로 단정한 이라는 형용사니까 얘랑 보통은 똑같은 형태를 문제를 내게 되는 것이죠. ly 붙일 수 없었다 convenient로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입니다. you need to make things concrete you need to make things concretely 이 문장은 이 문제는 사실 두 개나 정답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형용사로 concrete가 되면 concrete는 things가 바로 concrete 구체적인 상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소소의견으로 concretely 라고 하는 부사는 동사인 make나 need를 꾸며주는 구조니까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의 뜻으로 부사로도 골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풀라고 하는 입장에서 make라는 동사 보면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기대되는 거는 보호로 쓰이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거니까 이 문제의 공식적인 정답은 앞에 나와 있는 concrete 로 하겠습니다. 물론 뒤에 있는 것도 생긴 건 아니에요. 앞뒤의 맥락을 봐야 되는 상태지만 둘 다 볼 수 있어도 things를 어떤 상태 즉 구체적인 상태라고 기억을 해두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문제풀이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29번입니다. 29번은 feeling full feeling fully 나왔습니다. feel 이게 또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걸 또 비동사로 바꾸면 되는 거죠. being full 너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는데 소비하게 되는데 섭취하게 되는데 배가 부르지 않고도 칼로리를 섭취한다가 되죠. 그러면 이 구조에서는 feeling full로 형사로 보호를 받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풀리를 느낀다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 없잖아요. 끝난 문장이니까 여기서는 feeling full 효용사를 보호로 받는 구조가 적당한 정답입니다. 다음 30번이죠. 결과적으로 자신의 주머니에는 항상 이렇게 적혀있는 telling anyone 누군이든지 얘기해 줄 수 있는 노트를 자기 주머니에다가 놓고 다녔다는 것이죠. who 관계된 명서를 묶어서 who might find him 그를 발견하게 되는데 어떻게 발견한 상태냐면 not too soon he was that 그가 죽었다라고 추정하지 않게 하도록 여기 나와 있는 맨 마지막을 부사적인 용법으로 봐서 그렇게 추정하지 않게 하도록 인데 앞에 있는 anyone은 그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가 바로 죽지 않았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이 어떤 상태냐면 당연히 어떤 상태 find him 그를 발견하게 되는데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발견하는 사람이라면 지나가다가 자기가 무의식적인 사람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의식인 상태인 걸 발견한 거예요. 쓰러져 있는 거죠. 괜찮으세요 아저씨? 노트가 적혀 있는 거죠. 나 자는 중임 깨우지 마세요. 아 이상한 사람이네 어 알아서 가세요 라고 하게 된다는 얘기죠. 즉 형용사인 경우에는 그를 어떤 상태 find 뭐 뭐인 상태 그를 무의식인 상태로 발견하는 거죠. 근데 무의식적으로라는 부사가 되면 앞에 있는 동사인 find를 꾸며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자다가 갑자기 누군가를 발견한다는 얘기죠. 이 사람을 발견했네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무의식인 상태인데 이 사람의 주머니에 연락처 있나 딱 찾아봤더니 나 원래 자니까 내비 두시고 이렇게 적혀야 했다는 거죠. 이런 적 많으니까 내비 두세요. 아 그러니까 해석을 하고서 unconscious로 골라 보시는 게 맞겠다. 누가 누가 앞에 있는 힘 그 사람 이 사람이 다 무의식적으로 있는 상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런 노트를 갖고 다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30번 문제는 기본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형부사의 구별인 동시에 그리고 해석은 기본으로 깔고 있었어야 되죠. 게다가 관계사로서 앞에 있는 후두 읽어보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있는 not you 투부정사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구조 요까지도 필요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30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틀렸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곱씹어 읽어보는 것 여러 가지로 필요한 거니까 준비를 잘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많은 학생들이 틀려서 질문도 많았던 문제라서요. 맞췄으면 훌륭하고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31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12년은 12년의 해드는 Health's Experience 11 Days 11일을 경험하게 됐는데 기록에 있었던 가장 더운 날들을 기억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2010년 되면 2100년 정도 되면 세상은 어떻게 따뜻해질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의도 자체가 부사의 위치를 물어본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앞에 나와 있는 비동사는 우리를 뭐를 필요합니까? 자동사니까 warmer 이라는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되죠. 그러면 자동사의 보호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부사 Significantly 이 녀석으로 골라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32번 11살살 짜리 아이 James라는 아이는 vegetarian 어쩌다가 7달 전에 채식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상태였냐면 after 이라는 뭐뭐한 이후라는 전체사나 접속사 둘 다 될 수 있는 녀석 다음에 finding이란 녀석이 뒤에 a website라는 목적을 받는 동명사예요. 그러면 혹은 분사공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after하고 finding이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이 자리에 랜덤하게 눈치없이 들어간 녀석 accidentally 하게 발견한 것이죠. 원래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게 되지만 동사에 ing 나와있는 finding이 동사라는 근거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finding 다음에 a website라는 단어가 나왔죠. 동명사라면 뒤에 있는 녀석을 목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동사적 성격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샤워하기 쇼핑하기 사하기 혹은 워킹 이런 것들은 명사로 받아서 바로바로 꾸며줍니다. 나이스 쇼핑 나이스 샷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스 스로잉 가능하죠. 근데 이 녀석이 동사처럼 생겼다 그럴 경우에는 부사가 이 앞에서 딱 수식을 해주는 것이 맞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드라이빙을 잘한다 운전을 잘하는 거 예를 들어 나이스 드라이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형용사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근데 드라이빙 어 카트 카트를 잘 모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나이스 드라이빙 카트가 아니라 나이슬리 드라이빙 어 카트 이런 식으로 동사적 속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 부사가 꾸며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 이 문제는 엑시던틀리의 위치가 after 이란 녀석과 파인딩 사이에 나와있는 중간에 나와있는 구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견 이란 단어 discovery 이었다면 accidental discovery 가 맞겠죠. 우연한 발견 근데 우연하게 웹사이트를 발견했다 뒤에 막 말이 많죠. 주절이 주절이 하잖아요. 그러면 accidentally finding 이렇게 부사를 골라보시는 게 맞겠다. 32번 문제 정답의 해설이었습니다. 그래서 팩트리 파이밍을 에 관한 웹사이트를 본 거죠. 고기들이 돼지고기나 소고기 미안해요. 돼지나 소나 닭 이런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부리도 잘리고 이빨도 빼버리고 그런 식의 모습을 보니까 애가 11살짜리인가요? 11살짜리 애가 아니야 나는 베지테리언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다는 점이죠. 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33번 해볼까요? 네. 33번입니다. 33번은 conceivable conceivably conceive가 동사로 인식하다 혹은 착상하다 임신하다 혹은 생각할래 해내다 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죠. 원래 임신이란 것도 갑자기 얘기가 뿅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생각도 뿅 생기는 거예요. 여기 생기겠네 머리가 그게 바로 conceive라는 동사죠. 여기서 나온 동사입니다. 여기서 나온 형용사는 conceivable 이 되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갑자기 뭔가를 떠올릴 수 있는 형용사일 겁니다. 여기다 ly를 붙여있는 conceivably 라는 부사가 될 것인가 혹은 형용사로 conceivably 끝날 것인가 를 잘 따져보시는 문제가 되겠죠. 앞에 나와있는 is 동사의 보호를 필요로 할 것이다. 동시에 맨 앞에 나와있는 it과 뒤에 있는 that절은 가짜 주어와 뒤에 나와있는 that은 진주어 구조가 되는 거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조라면 중간에 quite considerable 이란 형용사를 골라보시는 게 맞겠죠. 대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다가 되는 거니까 형용사로 끝나봤습니다. 34번은 독특한 문제 유형 s s 동등비교 동등비교라면 뒤에 있는 녀석 누가 나온다고요? 비교대상 앞에 있는 녀석이 누구냐면 아마존 surface입니다. 즉 아마존 숲의 표면이죠. 그것이 looks 과연 표면이 볼까요? 표면이 보여질까요? 뭐뭐처럼 보이다가 되겠죠. 그럼 뭐뭐처럼 보인다는 동사는 자동사 우리는 누굴 필요로 합니까?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유리를 봅니까? 아니요. 유리처럼 어떤 상태? 부드러운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부드럽게 보인다면 smoothly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스무스한 상태로 보인다. 정답은 앞에 있는 형용사로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럼 이 자동사 비동사로 바꾸시면 되나요? 이슬의 인정. 그러면 아마존의 표면 is 스무스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스무스로 형용사로 골라보시면 됐습니다. 3, 4번 됐고 35번 향해서 갈게요. 이 문제의 유형은 두 가지 문제에 물어봤죠. 엔드 병렬로 나온 형태 faster, more 병렬구조 같다. 둘 다 비교급 근데 more이라는 단어가 much나 many의 비교이긴 하지만 단어가 길 경우에 뒤에 비교를 시켜주는 비교를 붙여주는 앞에 있는 단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efficiently도 되고 efficient도 되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fast의 품사를 보면 되겠네요. produce 동사로 만들다. 뭘 만들어? 빠르게 만드는 거죠. 그냥 빠르게 생산하는 거지. 어떻게 생산해야 되겠어요? 효율적으로 생산을 해줘야죠. 그렇죠? 그러면 효율적이라는 게 누구냐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종업원 효율적으로 생산하다. 생산하다죠. 동사랑 어울리니까 이 녀석은 누구로 임명하는 게 맞다? 맞습니다. 부사로 들어가는 게 맞다. 부사 자리라고 우리는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자 형부사의 구별에서 갑자기 부사 나오니까 당황할 수도 있어. 갑자기 부사야? 다 형사였는데? 아니요. 부사도 나올 수 있어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36번 이 문제 좀 많이 틀렸는데 학생들 그들은 오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조치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위험을 줄이는 건데 어떤 위험을 줄인다고 했냐면 오염에 대한 위험을 줄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스페셜리 클린잉 어버폰 가 나와서 이 자리에 콤마콤마를 보고 아 이거 부사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여기 부사 나왔으니까 정답은 바로 프리퀀트가 됩니다. 왜일까요? 두 가지 근거 클린이란 단어에다가 ing를 붙였죠. 얘가 동명사도 될 수도 있고 동사를 에서 나온 분사고문일 수도 있죠. 근데 여기 보면 폰을 깨끗하게 한다면 어? 한마디로 핸드폰을 청소한다면 클린폰이 되는 게 맞지. 그죠? 오버가 붙잖아요. 그럼 이렇게 꾸며줬다는 거예요. 전치사로 그래서 이렇게 꾸며준 겁니다. 핸드폰의 청소 핸드폰의 청결함 핸드폰을 세척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세척이라는 명사는 효용사의 수식을 받아야 되렸던 거지. 그죠? 어? 그럼 선생님 오버 같은 거 전치사 오버에 막 민감해야 됩니까? 또 다른 문제풀이법이 있어요. 그 문제풀이법은 바로 전체에 있어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일상적으로 상식적인 그런 조치 같은 걸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핸드폰 닦는 겁니다. 이해가요? 네. 물로 닦아도 되고 요즘에 되는 거. 물로 닦지 않더라도 잘 이렇게 물티슈 같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닦으면 덜 지저분해지니까 오염이 적어진다는 거죠. 앞에 적혀있는 Common Sense Measures 이게 바로 특히나 빈번한 세척 이렇게 해석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클리닝을 꾸며주는 효용사는 Frequent 였던 것이죠. 빈번하게 닦으면서 라고 해석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빈번하게 닦으면서 요청했다. 만약에 부사였다면 얘도 부사였다는 거니까 분사 구문으로 그럼 부사는 앞에 있는 동사인 Called For 혹은 Reduce 이런 것들을 꾸며줬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 자린 효용사 Frequent 로 골라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36번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면서 부족한 부분들 많으신 분은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개념 강의 듣는 거 저는 약속하시고요. 만약에 이 부분 잘 되셨으면 계속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추가적인 문제 같은 거 요청하시거나 다음 교제나 다른 문제를 좀 더 풀어보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형부사는 외국에서 영어를 많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좀 더 쉽게 쉽게 풀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관계사나 전체 맥락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놓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잡아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7번입니다. Write him down 써내려가세요. as possible 최대한 as as possible 나왔으니까 as as 동등 비교입니다. 가능한 최대한 어떻게 해야 보세요. 그러면 specific은 명사수식 형사 specifically는 부사로 동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러면 특정하게 그것들을 써내려간다 라고 한다면 뒤에 나와있는 specifically 라고 하는 부사를 써주는 게 맞겠죠. 그리고 prioritize them for most to lea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거에서 덜 중요한 것으로 그것들을 prioritize 즉 동사로 우선순위화 시켜보세요 라고 적혀있죠. 우리 강의가 우선순위로 시험에 문점로 나오는 것들만 보고 있잖아요. 그 단어가 바로 prioritize 동사가 되겠습니다. 48번 앞뒤 맥락이 좀 빠져있기 때문에 힘든 구조이긴 하지만 soil defenseless 이렇게 골라보는 게 맞습니다. 흙을 만드는 건 힘들어요. 흙을 방어하지 못한 상태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낫겠죠. to wind and water erosion 이니까 바람과 물의 침식 풍화적용으로 의역할게요. 풍화적용으로 깎여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무방비한 상태로 만들면서라는 구조였습니다. 흙을 막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탄소 이런 거 해갖고 규소 넣어갖고 흙을 만들었다! 너무 어려워요. 무방비하게 만들었다! 무방비한 상태로 만드는 게 훨씬 더 맞지 않겠나. 38번 여기까지 39번입니다. 앞전에 1번에서 20번 사이에서 나왔던 동사 consider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던 동사 오형식 동사였죠. consider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받는데 이 녀석이 수동으로 be considered d가 되면 뒤에 있었던 목적격 보호가 그대로 내려온다는 것이 핵심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있었던 목적어가 앞으로 나와있으니까 The low level of lead exposure 이게 발음이 red가 되는 납이 되죠. 납에 대한 노출의 낮은 정도가 어떻게 될까요? 위험하게 간주되는 게 아니라 위험한 상태로 간주되는 겁니다. 정답은 dangerous라고 볼 수 있죠. 이 자리에 있었던 녀석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dangerous 효용사로 골라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40번의 aptitude입니다. 여러가지 있는 단어의 attitude나 이런 단어들이 있죠. 여러분 이 단어 아시잖아요. attitude aptitude altitude altitude 비슷하게 생긴 단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 태도가 영 별로야 뭐 이런 거 그죠? 여기 있는 건 적성 aptitude altitude는 고도라는 뜻이니까 비슷하게 생긴 단어죠. 여기다가 있는 aptitude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적성입니다. they did a learn rather than inherited 여기까지와 관계대명사로 물려받았다기보다는 학습했던 이 단어를 뭐로 바꿀까요? 학습했다는 거 자체는 학습이라는 거는 acquired 한마디로 후천적인 거죠. 물려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학습한 겁니다. 엄마 아빠한테 안 받은 거야.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어떤 주변 환경으로부터 받은 거지. 그런 적성이란 것이 warp in con as crucial to his genius 그의 천재성에서 이런 지성이라고 하는 어떤 힘 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적혀있는데 이 crucial 이런 단어 나왔죠? 그럼 crucial은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니까 이거는 보호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어떤 동사가 앞에 눈 시퍼러기 뜨고 살아있지? B동사 나와있잖아요. 오케이. 적성은 중요하구나. 그죠? 네. 적성. 물려받은 거라기보다는 타고난 거라기보다는 학습하게 된 후천적인 이 적성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중요한 거죠. 그죠? 정답은 apparently 부사다. 그래서 부사로 랜덤한 자리 나오는 구조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형부사의 구조에 대한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좀 더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도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이 정도는 기본 개념으로 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두시는 방향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40번 여기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